잡어, 아빠 손 잡어 패티, 패티 뒷돌입니다 그렇습니까? 잡으세요, 아빠, 허리 자, 가세요 글램핑을 왔습니다 키들 머리 있어?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뛰어, 엄마 뛰어가 짜잔, 여기에요 아, 여기야? 응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 이게 그냥 단순 글램핑이 아니라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벼 수확을 하러 갑니다 산 수확을 지난번에 밤농사, 밤농사하고 이번엔 또 벼 수확이야? 일단은 뭐 동물 마스터지 뭐 보여주는 거야, 먼저 선수 보여주는 거야? 잘했어 어, 엄마 옷에 닦아 손 씻어야지, 왜 엄마 옷에 닦니? 이제, 이제 아빠 옷에 닦네 웰컴 드링크가 약간, 무슨 인삼물? 삼산물? 아, 식혜다 식혜야? 응 아 일단 이거 마셔볼래? 이거 맛있는 거야 자 어때? 이거 뭐예요? 맛이 어때? 별로야? 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어, 식혜가 입에 안 맞나 봐 둘, 셋 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졌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턱턱턱 찍어 먹으려고 그렇게 엄마가 골골 발라줄게, 기다려 아이고 정말 장난꾸러기 여기도 있어 이 작은 손이 너무 귀여운 거야 뽀뽀 마무리 또 만지러 왔어? 홍복이? 홍복이 놀려고? 너 뭐 한 거야? 손 손 달라고 한 거야? 손 해봐 강아지가 귀찮은가 봐 여기 배 긁어주는 거야 누우면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해 그렇지 귀가 팔락팔락 가리네? 이제 그만하래 광복이가 광복아 쉬고 있어 광복아 봐 광복아 광복아 또 있다봐 저희는 지금 논에 대해서 배우고 쌀에 대해서 배우고 트레킹하러 가는 거야 어 트레킹하고 쌀 수확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애가 폐교를 개조했다잖아 그리고 원래 기업 행사 같은 데에서만 오픈을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오픈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리고 첫날이고 우리가 기념비적인 일이죠 이거는 강화도에는 숲속의 꿈이라는 곳이래요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애기가 더 귀여워 애기 멍멍이가 더 귀여워요 아니에요 아비가 더 귀여워요 옳지 옳지 조심히 예쁘다 예쁘다 간지러한가 봐 하고 싶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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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아니 이게 그냥 사진 찍으니까 유채꽃같이 그렇게 노랗게 예쁘게 나오네요 안아주세요 아빠 보면서 안아주세요 웃으면서 안아주세요 그럼 뽀뽀해줘 여기까지 해봐 뽀뽀해봐 아우 부끄러워 어떻게 바디 맞은데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예쁘지? 이렇게 할까? 너무 좋아 행복한 척해 너무 좋아 해외 안 부럽다 해외 안 부럽다 해외 안 부러워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날이 좋아 응 응 자 이야 가을을 정말 제대로 만끽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밤도 따고 응 벼도 안녕 냄새 나 타봐 무슨 냄새 나? 달콤 달콤한 냄새나 이리와 가자 가자 어? 마시멜로 응 맛있다 이거? 응 하얀색 마시멜로 저거 먹어봤지 아빠랑 먹어 먹을래 루다 그때 양이성 가서 저거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루다 먹다 왔잖아 응 기억나? 응 아 너무 이쁘다 봐봐 민들레 호시보느라 바빠 루다야 좋아? 여기 와서? 응 신나게 뛰어나서 좋지? 응 이거 이거 봐봐 루다 뭐해? 뭐해? 가을 엄마야? 너 일부러 그런 척 하지마 그치? 민망하니까 루다 아빠가 루다 위에서 토끼 만들어줄게 오 그림 같아 너무 예뻐 토끼 만들어줄게 진짜? 아빠도 루다 위에서 만들어줄게 루다도 아빠 위에 만들어줘 너무 좋다 에이 끊어졌다 루다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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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어? 에잇 아빠 봐봐 루다 가자 자 이제 진짜 수확하는 거 채용합니다 루다가 잡아줘 여기 이렇게 잡아줘 루다가 오우 잘한다 우리 루다 자아 루다 이거 들어봐 루다랑 엄마랑 같이 수확한 거다 아빠한테 보여줘 자랑해봐 자랑해봐 하나 둘 셋 셋 됐다 우와 루다 딴 거 해 뭐 하는 거야? 한국 같은데? 루다야 엄마 좀 봐봐 사진을 찍어주셔서 엄마와 귀찮은 루다 루다 가세요 앞으로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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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걷기가 힘들어 어구구 아주 장난꾸러기야 루다 술 드셨어요? 바톤터치 힘든가 보네 루다가 힘들어서 갑자기 루다 텐션이 확 떨어지더라 어 이게 나중에 쌀 돼서 루다 밥 먹을 때 먹는 거야 응 그 다음 아빠 엄마는 못 루다도 뭔 소리 할게 이거를 쌀로 만든다고 그래서 루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농부 아저씨들이 힘들게 지은 쌀이야 그렇기 때문에 루다 밥 잘 먹어야겠지 안 남기고 응 고마워 뛰어볼까 우리 응 하나 둘 셋 czyć 솜아 모수 응 여기가 지금 일몰이 돼요 지금 해지 시간이 돼서 아직 포인트에 못 갔는데 여기서 좀 즐기려고 하래요 엄마가 벌써 지고 있어 거의 너희는 자 그럼 저희는 극기울 아니 극기울이 아니라 셰이킹을 마치고 좀 이따 텐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지 기다려 자 저희는 지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랜턴이 없어요 아니 여기 안에 랜턴이 없고 밖에 좀 누구만 있는데 진짜 웃겨요 물어보니까 원래 랜턴이 없고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느끼는 건가봐요 근데 아이랑 같이 오긴 좀 그렇네요 만약 지금 후레쉬를 끄면 이렇게 보여요 로션을 왜 발라 갑자기 이거 발라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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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수딩재를 아 잠깐만 워시야? 움직이지 마 닦아야 돼 움직이지 마 엄마한테 혼난다 아빠 엄마 오기 전에 빼려야 돼 너 이거 엄마 들키면 혼난다 워시였어? 응?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어? 이거 먹고 고기 나온다니까 고기 먹어줘야 알지? 응 얘가 반나절만 해가지고 그냥 군피펴졌어 군피펴졌어 음 맛있다 쉽지도 않고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 반이랑 토마토 반이랑 토마토 반이랑 토마토? 너 토마토 먹지도 않았지 않아 토마토 먹지도 않아 네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불 쳐다보는 게 뭐라고 그랬지? 음... 보여요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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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다 따뜻해 너 지금 강아지 보고 싶어? 응 광복이 저기 안에 있는데 괜찮아 그럼 루다가 여기 이모한테 들어가서 광복이 봐도 돼요? 라고 물어봐 광복이는 저기서 쉬고 있는데 루다는 광복이랑 놀고 싶은가 봐요 응 놀고 싶다 광복이랑? 응 내일 아침에 놀아도 되잖아 지금 지금 놀고 싶다고? 응 그러면 한 번만 아빠가 물어볼게 가 들어가도 되는지 응 그리고 광복이가 귀찮아서 가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도 응 광복이 만져도 돼요 광복이 너무 착해서 광복이 너무 착해요 광복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안 묻어요? 어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아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응 응 얘 발이 움직여 발이 움직여요 응 네 거품 같아 거품 같아? 응 강원도 할아버지 머리 같지? 응 너무 예쁘다 눈에서 꿀이 꿀꿀 떨어져 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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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루다 재밌었어? 어 이제 또 자고 내일 또 만나러 오자 광복이 어 우와 너 신발 이쁘다 누가 사줬어? 아 뭐 아빠가 아빠가 언제 사줬지? 뭘 루다 탱일 때 그래 맞아 기억력 정말 좋아 자 자러 가자 잘 잤어? 잠깐만 왜 또 뭐가 또 잠깐만이야 치카치카 왜 갖고 왔어 이건 이건 이거 패티티 도색이요 응 이건 치약이고요 응 야 나 뭐 먹어요? 걔 뭔데? 망 어제 저녁에 먹다 나면 빵 먹는 거야?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그거 그만 먹어 이제 넓 아 여보세요 비가 오고 있어요 흡사 재난 영화인데 응 재난 영화 어떡해 뛰어 빠이빠이 이거 머니빵 엄청 좋아해 그치? 여기서 많이 먹어 시원님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응 루다는 모닝 영상 보고 엄마 아빠는 커피 먹으면서 좀 모닝 여유를 가질게 비줘 자 저희는 이제 커피 좀 마시고 집에 가야죠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벼백이 체험인데 광복이 체험이었어 강아지랑 놀기 체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루다 안녕 루다 깨어났어? 응 정말? 얘 루다 나 밥 먹고 동안 자고 있었는데 일어났네?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깨물고 언니 밥 먹는데 계속 말 시키지 마 루다야 아이고 깨물었잖아 자고 봐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쓰는 거 턴 턴 턴 턴 간식이 없어서 루다가 턴 턴 광복이랑 오늘 마지막이 루다야 인사해 이제 잘 있어 이렇게 잘 있어 이렇게